여행에 있는 진영 여행에 있는 진영 여행에 있는 이륙이 여행에 있는 가정 여행에 있는 가정 여행에 있는 가정 우와! 트리다 트리 잡아 봐 잡고 있어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rim 재밌었어!! 러 discovers 반쩡 앉아서 엄마가 하는거 무경하게? 서원아 엄마 뭐하고 있어? 엄마 응? 엄마 같이 해봐 서원아 같이 해봐 서원이게 엄마 응? 엄마 냥이 냥이 뜨개해 봐 여기서 찍어봐 뜨개해 아 그거 앞에다 가까이 보면 안 돼 서원아 눈 아야해 허니 모자야? 허니 머리 안 들어가? 써봐 산타 요정이네 천사도 있었던 것 같은데 날개는 있던데 날개 날개 뒤쪽에 있나보다 드디어 완성 드디어 완성 허원아 트리 예뻐요? 허원아 트리 예뻐요? 박선 트리 예쁘냐구 트리 엄마가 다 만들었어 와 트리 너무 예쁘다 트리 너무 예쁘지? 반짝반짝 불 꺼서 볼까? 불 꺼서 볼래? 불 꺼서 볼래? 엄마 불 꺼준대 불 끄고 봐봐 하나 둘 셋 우우오오오오오오오 너무 예쁘다 서원아 이거 어디갔어? 응 야 서 봐 트리 앞에 아니 안 묻지 말고 서원아 까봐 이거 너무 예쁜데? 이거 사진 한번 찍어줄게 트리 앞에 서원아 트리 앞에서 옆에 서원아 트리에 관심이 없는 아이곤이야 아 나 트리 옆에 한 번만 서원아 어? 나 트리 옆에 한 번만 서원면 안될까? 그거 누르면 여기 바뀐다 알파카 데리고 와서 사봐 손이 그림자로 보인다 나 크리스마스 트리 어때요? 산타할아버지가 선물 주시러 오신대 여기 트리 밑에다가 산타할아버지가 선물 놓고 가신대 손이 선물 뭐 갖고싶어?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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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